로엘이 로엘이 아이고 재밌어 우리 친구 로엘이 400일 너무 축하해요 우리랑 뽀뽀해서 예쁘니 아이고 로엘이 로엘이 먹지마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떡볶이 이런 맛이구나 근데 은근 맛있지 않아? 그게 제일 맛있는 떡볶인데 아니야? 아무것도 안하는데요? 난 진짜 떡볶이 도대체 무슨 맛인가 하나만 그럼 더 먹고 이제 그만 먹자 애기 안녕 안녕 잘 갔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로엘이 엄청 잘한다 로엘이 엄청 잘한다 고맙습니다 한 번 엄마 봐줬어? 안녕 뒤로 넘어가겠네 우리 로엘이 맛있어요 맛있어 왜? 맛있어요? 맛있어 아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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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흥 으으흥 아이구 아팠고 아팠고 아빠는 해볼께 오오 애 와봐줄께 뭐야? 왜이래? 로엘아 아빠! 아빠 주세요! 아빠 주세요! 여보세요! 오오 안줘요!! 여보세요!! 오잉! 조심조심! 다리가 좀 걸린 것 같은데.. 아이고 재밌겠는데 우리 아들 뒤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자동차 먼저 보내주고 똥떡이네? 야! 고맙다! 고맙다!